대체 뭐라는거지? 아하! 나는 제임스 휘트몬 박사여! 아하! 난 선의를 가지고 이곳에 왔어! 인간 대표로 말이지! 이제부터 새로운 여왕을 소개하게 했어! 자! 아 안돼! 그러지 말아요 박사님! 자! 새 여왕님이요! 제가 데리고 보좌관이구요! 자! 일본어로 뭐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아유! 다가오지 마시고! 그니까 일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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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어! 아! 아! 저 아! 죽일 기다리... 아! 죽일 기다리는데 선생님이 저기 도망가려고 속인거구나! 어! 아! 우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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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라! 쌤! 쌤! 기달려 쌤! 야! 뭐야 이거! 뭐지? 마스크 하는 사람들은? 따라가고 있어 다! 어! 잠깐! 쥐소리가 들렸어요! 마지막으로 경험치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저러의 기회였는데? 가죠! 고고! 이제 가죠! 아! 경험... 아니 쌤은 쌤이고! 아! 죽을 사람은 죽을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죠! 그이... 경험치 먹어야될거 아닙니까 이거! 경험치 얼마나 중요한데! 그 경험치 이거... 땅 파면 경험치 하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거? 저 위로 올라가야될거 같은데? 절로 가야될거 같죠? 네! 아! 쌤 구할... 구합니다! 누가 안구한답니까 쌤! 다 구해요 쌤! 내가 쌤 때문에 이구생활하고 있는데... 자... 이제 이쪽으로 가는거 같죠? 고독군님 열개 고맙습니다! 고독군님 열개 고마워요! 고독군님 열개 고마워요! 고독군님 열개 고마워요! 쌤 좀만 기다려! 내가 금방 가서 구해줄게! 아니 캠프가 안나와! 나 업그레이드 해야되는데! 스톰가드! 아직까지 여왕을 지키고 있었던거라니! 네이블링 고맙습니다! 네이블링 고마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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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죽일 수는 있는거야? 죽지 않을거에요? 절대로 저거 터트리려는건가? 아! 불붙이라는거 같은데? 그쵸! 맞죠! 보라살로! 아! 스톰인드 근위명 죽긴 죽어요? 아! 수류탄으로 죽여야돼? 그럼 수류탄 화살이 있어여... 꼭 필요하기... 필요하긴 하겠네... 와... 씨... 어우 소리를 내면 안돼... 어! 되게 많구나! 한대명이 아니네... 어우 저 크기봐... 압도적이다... 걸리면 작살나게다 진짜... 비둘기님 열게 고맙습니다! 비둘기님 열게 고마워요! 이해로 몰래 지나가도 안걸릴까? 어우 소리짓은거다... 야... 저기 되게 많아... 진짜 무한인가봐... 야! 그 양반은 여기를 어떻게 뚫고 왔냐? 그래서 대단하다... 456님 고맙습니다! 456님 고마워요... 인삼냥님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삼냥님! 100개 고마워요 인삼냥님! 고맙습니다 인삼냥님! 고맙습니다 땡큐요! 감사합니다 인삼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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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저... 아... 갑옷 입히고 있는거야... 그 일본... 사무라이들 보면은... 저 갑옷 혼자 못입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입혀주잖아... 저 좀 갑옷 입혀주고 있는 애들이 보이네요... 수류탄 한방 쏘고싶다... 수류탄 한방... 쏴버릴까? 어 안돼... 아 뭐야 뭐야 이거... 아 뭐야 아... 야 이게 뭐야... 아 이래서... 아 이래서 한번 죽을거라고 그랬구만... 야 진짜... 여러분들 아주 깍쟁이 같은 사람들... 이래서 한번 죽을거라고 했구만... 야 공격하면 무조건 죽네... 들키면 무조건 죽네... 어... 잠입 액션게임이야... 아... 어... 다른 액션게임인거야... 들키면 안돼요... 어 다른 길이 있대요... 다른 길 어디있을까... 겸듬온인인것 같습니다... 아 저기있다... 찾았다... 이거 말하는거죠? 야 나같으면 여기... 이 공간안에 있다는것만으로도... 쫄려가지고... 난 할수있어... You can do it... 난 할수있어... 난 할수있어... 라라 넌 할수있다고... 어... 어우 종소리 가까이서 들으면... 너무 기울려가지고... 떨어질텐데... 레시마법사님 고맙습니다... 어 깜깜해가지고... 신경안쓰면 안보일수있어요... 볼수있죠... 자... 오이차... 오오... 잡았잡았잡았... 어허... 뭔소리... 아잇... 아잇... 자기있다해... 아잇... 아잇... 일본사람이지... 오우야... 두라사리... 자스미 마세인고 하루마시데스요... 오이시데스 가스케드구더사이... 어... 엄청나... 어어어... 달려야달려... 어... 달려...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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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야야... 어... 어머머... 어머머머... 또또또또또... 야 왠지 하나 또 샷갓살일거같은 느낌... 어... 아어머... 어... 아우... 난 진짜 이거 영화로 나오면... 진짜 이거 여주인공 할사람 불쌍해 죽겠다... 이게 만약에 영화로 나온다면... 여주인공 할사람은 정말 일회용이에요... 딱 한번쓰고 끝나는거야... 골병들어서... 어 뭐야... 뭐야... 아... 야야... 가만있어 가만있어... 야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아 뭐야... 다리 맞춰야되나? 야... 야.. 뭐.. 뭐... 자식기... 별거 아니네 이거... 아... 이거 바지 벗기니까 별거 아니네요... 이게 남자노무 자식들... 이거 바지 벗기어도... 어머머... 엎야... 어... 이게... 정신 못차리죠 이거... 어... 됐어요... 어딜 때니? 어딜 때? 아 죄송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권총이 의외로 좋은데? 어 경험치 먹어야 되니깐 오 캠프다 드디어 아 드디어 캠프네 전투샷건 펌프 연사식샷건 방금 쥐가 옆으로 지나가는걸 봤어요 어크레이드 마지막으로 뭘 할까요? 권총 전문가도 할까? 아 샷건 전문가도 할까? 뭐 길추적 지도제작 이딴건 필요없을거 같고 샷건 전문가 한번 하자 샷건 에프를 누르면 기절한 적을 샷건으로 마무리하며 보너스 경험치를 얻습니다 너무 잔인한거 아냐 이거 아 너무 잔인 야 이거는 진짜 머리가 갈기갈기 찢겨버릴텐데 샷건이라는게 뿌리거든요 탄을 뿌려요 이걸 머리가 이렇게 찢기거든요 이거 장난하는데 이러니깐 얘가 성격이 이래졌지 그냥 대학생이었던 여주인공 친절한 여주인공이 나중에 라라크로포드가 되는 이유가 톰레이더가 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게 아니에요 저런 잔인한 것들을 다 즐기고 나니깐 힘들어지지 아 관통하사를 먼저 할까 아니면 수류탄 폭발성하사를 먼저 할까 수류탄 먼저 하죠 네 폭발이 낫겠다 그 다음에 이거 데미지 높여주고 싶은데 지금 이게 사.. 이게 40개가 모자랐네요 아 관통도 좋은데 지금 어차피 쟤네들 다 저런 등치 큰 애들만 남아가지고 아 관통하고 무기안정하.. 아 관통할걸 그냥 가자 뭐 어쩔수 없지 아 쥐 몇마리 더 잡죠 쥐 몇마리 더 잡으면 40개 모을 수 있을수도 있어 아 그렇지 9개씩 얘네 19개 줬어 고마워 쥐야 야 뭐야 이거 이 상자는 아무것도 안줬어 올인인 것 같습니다 이래서 쥐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로와 일로와 딱대 딱대 잡았나? 소리난거같은데 잡았나? 소리난거같은데 그렇지 어딜 도망갈라고? 야 5개 그렇지 고마워 쥐들 어딜가시나? 어허어 좋았어 데미지 데미지 야 야 데미지 이제 늘릴수 있겠죠? 다행히 어 지 덕분에 지 덕분에 데미지를 늘릴 수 있게 됐네요 무게 안정화까지 그러면 안정적인 무게로 정확도를 높여 데미지를 높여줍니다 굿 아 관통하살도 하면 좋을텐데 아 권총을 괜히 업그레이드 했어 쥐 무한대로 나옵니까? 쥐 앵벌이 할까? 어이 안녕하세요 아 그냥 가자 가 아 권총이 데미지 더 세요? 오우 야 야 역시 힘이 고요 왕이야 폭풍이 장난 아니죠? 이 바람의 힘을 고려해서 이동해야될 것 같아 아 안돼 쌤 쌤이 저기 가고있어 쌤 바람때문에 안들였나봐 아 아이템이나 확인하고 좋아 조나 흔들이 오고있어 아 쟤들도 싸우고있나봐요 내가 이쪽을 맡을게요 목표를 말해달라구요 아 아 아 아 다들 여기저기서 싸우고있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총알이구나 자 이 바람의 영향을 고려해가지고 이제 뭔가 해야될 것 같아요 다 날려가는거 봐 이거 오 장난 아니야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어우야 이거 말이 돼? 야 아 아 아 어오 야 아 나 저기 화살이 왜 꽂혀있지 아 아 코튼이 왔어요 첫방매너죠 첫방 매너 일부러 안 맞춰주는거에요 적들이 주인공 쏠 때는 무조건 첫방 매너죠 첫방에 맞추는 법은 없어요 아 절로 가야되는구나 어! 어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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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호가 됩니다 자 이 폭발 화살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수류탄은 어떻게 타는거야? 누가 수류탄인거야? 음~~ 수류탄이 뭐야? 아 아 이게 수류탄이구나 쩌네 와 쩐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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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돼 딱 돼 딱 돼 일로와 헬멧 부수고 딱 있어 있어 그대로 그대로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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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근접이 제일 좋아 근접이 경험치 경험치 얘네도 경험치 주네 폭발 화살 좋네요 괜찮아 나쁘지 않아 여기 아이템이 굉장히 많은거 같은데 아 샷건 마무리 아 샷건 마무리 아 내가 샷건을 들고 있어야 샷건 마무리가 되는구나 아 보여드릴게요 아까 되게 많아보여는데 왜 3명 밖에 안내냐 아 또 온다 야 저거 뭐야 수류탄 같다고 야 쩐다 야 저게 말이 되 견도원인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진짜 저렇게 공격했을거 아냐 오오오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녹 오우 길을 만들어줬어 고마워요 아 아 어서오세요 길을 만들어줬구나 야 샷건 마무리하게 됐는데 다 죽는데? 아 참 나 다리만 쏠까? 기절 좀 해봐 아이 귀찮게 오케이 타볼게 어 야 야 좀 그런데? 어딜 쟤? 한 명 쟨 거 같애 일로와 어딜 쟀어? 너 다 봤어? 너 한 명 어디로 쟀냐? 활쟁이들 활쟁이들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어우 야 들어왔다 야 딱대 야 지금 뭐 야 사무라이고 나발이고 이거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귀신 주제에 진짜 살아있는 사람인가 이거? 귀신 아니었어? 야 여기까지 점프를 뛰네 쩐다 야 야 활 집어넣어 넣어둬 아 쩐다 이거 어디 어디 방패로 막을란데 방패로 막으면 이거 어? 방패로 막으면 수류탄은 괜찮나? 어? 방패로 막으면 수류탄은 괜찮아? 어 야 이거 쩐다 폭발 속 화살 야 환상이네 이거 그냥 한방이네 어? 비제이 그린링고 였습니다 아 그러니 다 널브러져있는거 봐 레드벨링고 였습니다 어 하길 잘했네요 르박이님 고맙습니다 어허 어허 어우 깜짝이야 어어 나 순발력 쩐다 진짜 야 나 진짜 이건 칭찬해줄 이건 진짜 칭찬해줄만 하지 않습니까? 아가님 고맙습니다 펜크로바이트 감사드리고요 야 이건 진짜 칭찬해줄만 하지 않습니까? 첼리측종님 고맙습니다 아 진짜 진구와요 야 이거, 이걸 때 제 무iens구나 야 이런것도 있구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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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O.O 야올라, 아와 야와 ㅡotherap. Q 뭐야 어 야 이렇게 이렇게 야 어 불 붙는다 흉선도 있는데 이거 그냥 화살인 거죠? 그죠? 내가 저거 눌러야지 8성 화살인거지 아 뭐야 클라스다 클라스 어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로 어 야 언제 이렇게 많아졌어? 어우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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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점프 돼서 피하기도 하네 귀신들이 아 총알 아껴야 되는데 이거 아우 귀찮아 야 파워 진짜 쩐다 네 이게 다 수류탄 몇 발이 남아있는건가 죽을라고 어디서 팔질이야 내 앞에서 아 다 죽인거 같은데요 좋았어 끝났어 너무나 힘겨운 싸움이었어 내가 살인이라니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너무나 무서웠어 총을 쏘면서 화살을 쏘면서 아 수류탄 없나 아 얘네들 수류탄도 안주고 가 대전차무비님 고맙습니다 네 대전차무비네 뚱쟁이님 고맙습니다 펭크로 화이트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뚱쟁이님 어 나 그거 어디갔냐 그거 뭐 모터 그냥 이거 그냥 화살 야 뭐야 보스다 안녕하세요 사무라이 왔어요 뽀 오이 히데스요 아이샤 자 자 뭐야 저 문달라온다 조심해 저 문달라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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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중간 못쓴 줄 알았어 나 진짜 허 어 레벨업이 안됐네 어 자기 혼자 죽은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죽진 않았을 것 같고 뭔가 나중에 어디 떨어져있는 상태로 만나겠죠 주로 이제 헐리우드 영화에서 나오는 것들 네 노래하는 대전님 고맙습니다 뽀닝님 고맙고 뽀닝님 열게 고마워요 뽀닝님 열게 고맙습니다 장비 얻고를 안돼요 돈이 300밖에 없어 가엾은 병사들 이들은 자신들이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른채 쓸쓸히 죽어갔다 이 광길 멈춰야된다 아 얘네들 여기 왔던 병사들도 오니를 발견한거죠 네블린 고맙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병사들 말하는거에요 크롱민님 고맙습니다 아 뭔가 퍼즐을 풀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드는 곳이네요 그죠 그죠 와 시체들도 많고 크롱민님 고맙습니다 크롱민님 고맙습니다 크롱민님 고맙습니다 나방들은 저거 못 죽이나 나방들은 저거 못 죽이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나방 아 뭔가 힘이 부족하죠 뭔가 하나로는 힘이 부족해요 뭔가 더 있어야 돼 저거 왠지 무너뜨려야 될 것 같은데 저게 수류탄으로 무너질까 저게 수류탄으로 무너질까 아 안되겠는데 탈출하면 1년은 알아누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도르래도 열리고 네 빨리 가서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걸 먼저 열어야 되는구나 뭐 퍼즐도 아니었네요 뭐 퍼즐도 아니었네요 간단해서 근데 시간이 있나 소즈마콜라님 고맙습니다 소즈마콜라님 고맙습니다 소즈마콜라님 고맙어요 저기 가시가 되게 막 있다 그렇게 그렇지 어 뭐야 이거 감옥이구나 소녀 태연님 고맙습니다 소녀 태연님 고맙습니다 소녀 태연님 고맙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 추를 움직여서 아 이제 알겠어 이 바람을 이용하는거죠 라따뚜인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걸 또 추를 움직인 다음에 저 돌을 부수는 거겠죠 아니면 내가 이제 저걸 당기든지 도로래로 여기 아이템 있으니까 아이템 먼저 먹고요 어우 여기 사람이 왜 거꾸로 매달려있냐 됐어 보상지역 지도가 또 발견됐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갑시다 우리는 이런거 100% 보상 있던거 안바라죠 에스티토이님 고맙습니다 자 그렇지 이렇게 당겨준 다음에 저걸 부숴주면 되겠죠 페카츄님 고맙습니다 굉장히 간단하네요 그 다음에 이걸 타고 가야될거 같은데 느낌이 페카츄님 고맙습니다 페카츄님 고맙습니다 헥사고닌 고마워요 그렇죠 아냐아냐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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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 아냐 옆으로 해서 저기 올라갈 수 있는거 아냐 아 저기 점프 뛰어야되는거 맞는거 같애 아 안죽어요 저정도 높이에서 라라가 지금까지 진군게 얼만데 저정도로 안죽습니다 아 이게 유물먹으려고 잠깐 내려온거죠 엔딩 거의 다왔어요 간수성 매장용 항아리 몇천 년 된 중국토끼다 해 아 토기토기 야마타이 왕조가 생기기도 전에 중국인들이 벌써 이곳에 왔던걸까 아 아 밑에 구멍 막아놓으라고? 아 그렇게 약한거 안됩니다 그런 약한 소리 하지마세요 저정도 페널티는 있어줘야지 오히려 집중이 되가지고 훨씬 더 훨씬 더 쉽게 저곳에 올라갈 수 있겠죠 저 구멍 막아두지 않겠습니다 따로 저게 있어야지 이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버튼 아직 안 누르시면 12시 전에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모바일분들도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누르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폰방 중계방 추천 추천 모바일도 추천 추천 추천을 하면 건강이 좋아져요 세상이 밝아져요 뿅 포탉 뿌är치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허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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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물유물 음 아이템 아이, 참 아아 아이템 아까 먹었지? 아 맞아맞아 아 치팅방 아까 전에 잠깐 생각하느라 아이템 잠깐 네 아이템잠깐 아이템잠깐 됐죠 아 아! 알겠다. 오케이. 나 눈치챘어. 끝났어. 게임 끝났어요. 내려가. 내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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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알아요. 말하지 말아요. 말하지 말아요. 말하지 말아요. 나 지금 알았거든? 네. 알았거든요. 말하지 말아주실래요? 마치 내가 여러분 채팅보고 깨는 것 같잖아. 어? 자. 자, 여러분들. 이거 내가 이미 눈치챘던거야. 그렇지. 이거죠? 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 네. 이걸 원했던거죠? 그렇지! 그렇지! 흠쨰! 야! 참.. 아이템 좀. 아, 나방들이. 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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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차. 됐어요. 나방이 거슬려가지고. 짠. 아, 나방에 걸렸어요. 중간에 뛰다가 점프 뛰다가. 아, 내가 스류타면서 썼지. 어허. 12시간 지났습니다. 모든 분들이 추천할 수 있는 마상의 시간. 아, 여기 또 아이템 그렇지. 아, 이 아이템 잠깐. 히트먼. 선을 넘었다. 히트먼이 어리서운 사람. 결국 당신은 야심에 굴복했어. 아까 그, 박사님 있죠? 우리 배신한 박사님. 폰방 중계방 추천 추천. 모바일도 추천 추천. 추천을 하면은 건강이 좋아져요. 세상이 밝아져요. 뿅! 핵사건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지. 어. 밑에 나무면 부수는 건가? 잠깐만. 어, 밑에 나무면 부수는 건가 보다. 그렇지. 그렇지. 아, 이 생각을 못했네. 방 철라방인 것 같습니다. 이럴 것 같더라니.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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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끝났어. 끝났어. 아, 알겠다. 아, 아우. 아,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아. 아, 괜히 고민했네. 아. 아, 괜히 고민했어. 괜히 고민했어. 아, 니 생각을 못했지. 왜? 어. 여기서도 된다는 거. 여기서도 되지. 어. 본방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우리 매니저 없어요. 닉 짓지 마세요. 나중에 혼납니다. 아, 괜히 고민했네. 이걸 왜 한 시간을...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지 한 시간을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어, 아, 검색 안 했거든요. 어머! 철푸덕. 음. 아, 저 위에서 하면 되는 건데. 거의 끝난 것 같다, 어? 태양여왕. 여왕이 다음 후계자를 선택하는 불의의식. 선택받은 여사제가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여자는 여왕의 힘을 받고 새 여왕이 되었다. 잠깐! 뚱둥이님 고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힘을 얻기 위해 영혼을 포기했다고. 시작 이후 끝이 연, 끝인 여왕께서는 이 썩어가는 육신 안에 갇혀버렸다. 잔이라고? 힘을 옮기는 게 아니었어. 영혼을 옮기는 거였다고. 이 새로운 여왕들은 모두 당신이야. 힘이 커. 가인 사랑된 것 같습니다. 기자 기자 끝. 알파이자 오메가. 이런, 이제 쌤이 다음 차례인 거야? 쌤은 절대로 못 준다고. 아, 힘이 커 여왕이 육체를 옮기면서 살고 있었던 거야. 쌤이 여왕의 영혼을 받기 위한 잔이었죠. 잔. 이 미친 이슬을 막아야 돼요. 이슬을 막아, 아, 우리 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